한 달에 한 번 민감한 그날 스트레스 팍팍 팍고 얼굴에 역 꽉 오르는 바로 그날 얼굴에 토닥토닥 진정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책임질 마켓이 왔습니다 무려 파티온 3차 마켓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 데이지 채널에서 파티온 3차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티온 마켓은 어디가서도 보시지 못할 엄청난 구성과 사은품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제품들 받아서 다 써봤고요 그중에서 요게 제일 좋아 부렸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 모아서 요렇게 구성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신제품까지 큰 할인율로 만나 오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제품들 가지고 왔는지 가슴 두근두근 부여잡고 만나러 가볼까요? 뿅! 먼저 피부 진정이 필요할 때 이제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바로 진정 패드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파티온에서 패드 잘하는 건 뭐 이미 말모말모 알고 계실 것이고 출시하자마자 올리브영 1위 3관왕 찍어버린 제품 하이시카 바이온 카멜 컨디션 패드 게다가 리뉴얼 출시 3개월 만에 또 220만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저 갓갓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뉴얼하면서 제가 가장 만족했던 점은요 좋아진 진정 효과랑 피부결 정리입니다 요 패드로 부드럽게 닦아 5초 정도만 찹찹 흡수시키면 피부가 싹 시원해지면서 가라앉는데 한껏 예민했던 피부가 차분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패드는 제가 이전 마켓 영상에서도 강력 추천했던 만큼 이미 써보신 분들은 진정 효과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제약 특허받은 바이옴 성분으로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돼서 이번 리뉴얼된 패드는 혹시라도 안 써보셨다면 꼭 데려가셔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 저자극 시험 완료된 제품이고요 이 패드는 앞뒷면 100% 순면 부들부들한 것도 알아줘야 합니다 원단 두께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닥토나 흑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00% 활용템이에요 에센스가 끈적이면 먼지나 머리카락이 붓고 난리 나죠 파티온 토너 패드는 에센스가 끈적이지 않고 묽기 때문에 찹찹 두들기면서 흡수시키면 피부결이 매끈매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패드로 얼굴을 닦아주는 건데요 수돗물로 세안하는 것보다 이 패드로 가볍게 닦아주고 피부결 정리까지 해주니까 따로 세안할 필요 없이 오히려 피부가 덜 자극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침엔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들 그리고 필요한 유분들도 남아있어요 얼굴이 쉽게 당기시는 분들은 아침에 수돗물이나 클렌저로 세안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순한 진정 패드를 사용해서 닦아내주시는 거 강추! 저는 패드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진정 효과가 좋아서 이 패드는 아주 싹싹 닦았었습니다 공병 인증? 다음 마켓 제품은 이번에 딱딱딱딱하게 나온 신상 크림! 저희 마켓에서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제품입니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트리플 영상에서도 인스타에서도 크림 마켓 또 언제 하나요? 라고 요청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파티온에서 나오는 크림들은 자극이 적고 사계절 쓰기도 편안한 사용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트러블 크림은 처음에 이름만 듣고는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요 보통 트러블 크림 하면 너무 꾸덕하고 밀리고 바르고 나면 얼굴이 텁텁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홀리몰리 촉촉한 수분크림 제형이라 너무 가볍게 발린다는 거 날개 달고 날아가버릴 뻔했잖아? 정말 신기한 게 바를 땐 좀 크리미한가? 싶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피부에 쏙 흡수됩니다 위에 화장을 해도 밀리지 않아요 그만큼 사용감이 쉽고 편안하고 유분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듬뿍듬뿍 얹어서 발라도 괜찮아요 저는 트러블이 고민될 때 밤에 듬뿍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에 피부가 산뜻하고 매끈하더라고요 트러블 크림은 특허받은 5겹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트러블 때문에 고생할 때 사용해도 좋고요 더 이상 트러블로 고민하지 않은 튼튼한 피부 장벽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쓰니 더 좋습니다 트러블은 자꾸 만져서 덧나고 특히 트러블 났을 때 괜히 안 쓰던 거 써보다가 화학성분 맞지 않아 민감해지기도 하죠 파티온에서 제작한 만큼 민감성 피부 트러블 고민이셨던 분들께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트러블 고민을 데일리로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한 통 싹 비우는데 얼마 안 걸리실 겁니다 트러블이 고민이시라면 이 제품 놓치지 말고 데려가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마켓 제품은요 이거 개인적으로 완전 강추 컬러 립밤이나 한듯 안 한듯한 메이크업 즐겨하시는 분들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시는 거 제가 딱 알고 챙겨온 제품입니다 바로 더마 모이스처 립밤 고보습 립밤인데 식물 유래 성분 무려 90% 함유 제품이고 4중 보습 케어로 제작된 철통 보습 립밤이에요 손등에 바른 모습 보시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서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맑은 광택이 있는 입술로 표현해줘서 외출할 때 사용하기도 좋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퓨어 컬러는 무색 립밤이고요 로즈 컬러는 톤 파괴 어떤 분께도 잘 어울릴 MLBB 톤 다운 로즈 립밤입니다 내추럴한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빛뚜루마뚜루 손 많이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로즈 컬러 립밤 사용했는데요 어떤가요? 완전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도 역시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으니까요 좀 특히 입술이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더마 립밤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역대급 파티온 3차 마켓 구성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민감한 말 제가 다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사은품 미리 공개를 하자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짜잔! 바로 템포 생리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생리대까지 챙겨주는 마켓이 여기 있네 오코텍스 인증받은 유기농 생리대라 민감한 날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요 이번에 파티온과 템포의 특별한 콜라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민감한 날 얼굴 피부 그리고 와이준 피부까지 케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마켓은요 어떤 구성을 구매하셔도 최소 13,800원 상당의 템포 생리대를 증정해드릴 예정인데요 진짜 구성 도라반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마켓 옵션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씽! 먼저 옵션은 총 5개입니다 먼저 패드 2개 세트 크림 2개 세트 그리고 립밤 무색과 로즈 컬러 2개 세트 4번 패드 1개 크림 1개 세트 마지막으로 5번 패드 1개 크림 1개 그리고 립밤 3종 세트인데요 패드 2개 세트의 경우에는 정가 48,000원을 판매가 3만 1,9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13,800원 상당의 템포 생리대 사은품이 들어가고요 전 지역 무료배송입니다 어 근데 언니 여기서 보통 끝날 리가 없는데?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패드 2개 세트 4만 8,000원을 3만 1,900원에 준비한 것도 저렴하긴 하죠 근데 뭔가 좀 아쉽잖아 예를 들면 앞자리가 바뀐다든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파티온 공식몰에서 마켓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추가 할인 혜택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회원 가입 후 구매하시면 자동 3,000원 할인 물론 회원 비회원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로그인 후 구매만 하셔도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는 3,000원 추가 할인 적용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어떤 옵션이든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3,000원 자동 할인 해드립니다 자 자 그럼 진정하고 다시 한번 가격 볼까요? 패드 2개 세트 정가 48,000원을 쿠폰 적용까지 하면 2만 8,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드 크림 립밤 3종 세트는요 정가 6만 8,000원을 최종가 3만 8,9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 무려 43% 할인입니다 거기에 3종 세트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템포 중형 16피스에 오버나이트 16피스 무려 2만 7백원 상당의 템포 생리대를 사은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할인 혜택에 사은품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매왕 이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1회 최종 결제 기준으로 한 분 모실게요 옷소몰 30일분을 선물로 드릴게요 마켓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언제나 그랬듯이 카카오 플러스 채널 블루밍 데이지 추가해 주시면요 마켓 링크 바로바로 싸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패드와 크림 듀오 혹은 패드 크림 립밤 듀오 3종 세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 옵션은 사은품 가격까지 생각하면 정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초특가 옵션입니다 베스트셀러 패드에 이번 신상 트러블 크림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모두 마켓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